안녕하세요. 오늘은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있는 714평형 9700만원의 영롱용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빨간색 라인 안쪽의 두 필지가 오늘의 소개 토지입니다. 2차선에서 40미터 안쪽이고 3미터 농로에 50미터가 접혀있네요. 앞에 보시는 토지가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453-12의 토지입니다. 지목탑의 면적은 2359제곱미터 714평이네요. 토지와 농로 사이에 또랑이 있지만 그래도 농로에 접한거구요. 저압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5분이면 괴산읍내, 우회전하여 10분이면 불정면 수재지, 30분이면 충주도심에 닿습니다. 농로 건너편의 이 토지도 매물로 나와있는거 아시죠? 화면 이외의 항공사진 지적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편의 일정면적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되구요. 요 앞에서부터 453-1번지가 시작이 되는겁니다. 요토지의 용도지역은 아쉽게도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인데요. 때문에 농업경영의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농가주택 한채의 건축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무주택자, 현지 3년이상 거주, 전체소득 중 농업소득 2분의 1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운지라 만만치 않네요. 암튼 비닐하우스 설치와 농업용 창고건축을 비롯하여 영농에 관계된 많은것들이 가능합니다. 요기가 453-2번지의 남동쪽 꼭지점이 되겠네요. 요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토질이 물기없이 뽀송뽀송해서 과수원이나 전후로의 이용도 얼마든지 가능할 듯 보이네요. 요토지의 매매가는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제곱미터당 16,500원, 평영당 5만4천원 가격의 2.5배로 책정을 했구요. 그래서 평영당가 13만6천원에 매매가는 9,700만원인데요. 혹시 충주 인근이나 괴산지역에 영농 용지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요 뽀송뽀송한 토지로 한번 시작해보세요.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. 고객만 널뒤송하려구요! 고객만 널뒤송! 고객만 널뒤송해 주세요!